우리나라에서 과자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천안과 아산시의 국내 대형 과자업체들이 자리 잡으면서 과자뿐 아니라 식품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식품 매출이 느는 것도 한몫하는데 천안과 아산이 K-식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크라운제가, 해태제가 등 두 회사와 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1945년 광복과 함께 창립돼 수많은 국민 과자를 생산해온 대표 제과 기업입니다. 국내 제과를 대표하는 두 회사는 이곳에서 K-과자 브랜드를 상징하는 대표 제품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크라운제가는 아산 제2테크노밸리 내에 6만 제곱미터의 터에 6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건립하고 250여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혜태제가도 바로 옆 6만 제곱미터 부지에 4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며 2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유통 물류망을 갖고 있는데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고요. 아산시에는 이미 농심과 동원 F&B, 연세우유, 매일유업 등 국내 대표 식품업체들이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품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사통팔달의 물류망을 갖춘 아산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에서는 국내 대표 육아공업체인 빙그레의 입주가 지난해 12월 확정됐습니다. 빙그레는 오는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해 동부 바이오산업단지 내 18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식음료 제조 공장을 짓고 117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오투기와 삼육식품 등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도 천안에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식품 제조사들은 대부분 해외 인기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어 이 지역이 K-식품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